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침내 8월 2일 날 일본 가기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이 그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셨지만 그만큼 아마 일본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여당의 내부 문건처럼 일본 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내년 선거의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또 반일 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같은 효과를 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바뀔지를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것은 전쟁으로 치면 1차 방어선이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2차 3차 방어선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현재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남은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가 아니면 트랙트를 동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좁은 소견입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들이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통제감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1200여개 가운데서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몇 개의 품목이 있을 것이고 그 품목의 수출 기조를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가능한 피해를 아마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A란 품목이 수출이 금지됐을 때 혹은 수출이 지체됐을 때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것은 직접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접 효과,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는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간접 효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언 효과, 영어로 Announce Effect라고 부릅니다 선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언 효과로 인한 문제점을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의 목표가 바로 선언 효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언 효과는 경제 정책이나 경제 예측이 발표되면 그것이 경제 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줘서 실물 경제가 변화하기 전에 각 주체의 행동이 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실물 경제뿐만 아니고 어떤 정책이 발표돼서 경제 주체들에게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심리에 미친 영향이 주체의 행동을 바꾸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선언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집권청들은 선언 효과가 어디로 어떻게 퍼져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등하냐는 그런 경향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로 정부 개입주적 시각이 강한 사람은 A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갑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A라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갑이라는 효과 외에 그밖에 많은 종류의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 들어가가지고 대학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사보호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강사를 보호하는 것이지 않고 대량 해고가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강사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처음에 가늠하지 못했던 부작용 같은 것을 정책을 만들 때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도 마찬가지죠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지 그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줘가지고 고용을 감소시키고 생산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이 배제가 됐다 그럼 1200여 개 정도의 전략품목을 수입하는 회사만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그 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간접효과에 대한 그런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일본에게 맞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란 부분들은 간접효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국 경제는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1%대 성장에 머물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무라 정권은 연초에 연 2.4% 한국 경제 성장을 예측했지만 이미 일본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1.8%까지 예상치를 하락시켰습니다 사실 실물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경제 정책들을 말미암아 가지고 거의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내수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출 부분들도 최악의 경제 불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아주 큰 악재인 일본발 수출 규제가 봉적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해온 경직성과 고집스러움을 염두에 두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자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일본 정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맞서 가장 위험스러운 행동은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법원 명령에 따라 처분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아마 일본은 우선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일본 금융자본 철수를 단행할 겁니다 현재 일본의 주요 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18조 원, 주식 채권 시장 투자액은 약 12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총 한 3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러나 예를 들면 대부업계에 진출해 있는 그런 돈 같은 걸 다 합치게 되면 어떤 전문가들은 69조 원, 최고 586억 달러까지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9조 원까지 일부 철업용 금융당국자들은 고위급이죠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를 알고 두 개를 모르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 자금의 한국 탈출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자본시장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자본 탈출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은 한국 기업들과 한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통합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본 자금 탈출이 다른 선진국 자금이 탈출하는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일본발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충격은 예를 들면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 성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 주의 대상인 한국 기업들이 일본발 수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를 대거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죠 이미 기업 성적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깊게 지금 관찰 대상이 되는 한국의 간판급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개별 기업 사정에 관계없이 일본발 수출 규제로 인해서 무더기로 신용도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는 것은 달러화를 약세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선진국의 모든 그런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그런 나라들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실시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별다른 그런 원화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수출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옌저가 탁 이 한국에 덮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한국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위기는 옌저하고 같이 왔거든요 옌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의 원화가 고평가가 되고 수출이 안 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들이 역대 한국의 경제 위기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일본 측은 하기에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도 포함된 전략 품목을 무기로 해가지고 한국이 신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1200개 정도의 전략 품목의 대상이 된 실물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계속 일본과 맞대응을 해서 부쟁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 이야기는 일본발 위기가 정신력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본을 이깁시다 이런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창 들고 거북선 타고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자본시장이란 겁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온통 지금 관심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실물 부분에만 모아지지만 더 무서운 것은 금융위기로 한국을 내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실물 부분이 굉장히 근실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좌절을 맛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국 정부가 강경책을 가지고 일본과 맞서는 것은 참 우둔한 짓이고 정말 소견이 좁은 짓이다 그래서 오늘 8월 2일 날 가게에서 통과가 됐지만 앞으로 3주 정도 실행에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부분은 그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슨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금융 부분은 군집, 시민에 따라 돈이 그대로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관계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또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떻든 문제의 원인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 반일의 감정을 국민을 몰아가면은 정말 다음에 참 완전히 거들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